워 Gig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? 아니야, Because my book, tell him estos ass domains 근데, 이게 ME 너무 좁 Usually MU 야 회장님은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포토야 포토 토토 티비 재밌어 토토 토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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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만 움직이지 말고 토토 토토 꼬리만 움직여요 토토 꼬리만 움직여요 토토야 토토 토토야 티비 재밌어 응 토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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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말 안 걸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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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비 봐 티비 봐 말 안 걸게 알았어 말 안 걸게 토토 앉아서 봐 이 놈 새끼 TV 끈다 토토 TV 끈다 앉아 토토 앉아서 봐 토토 앉아서 봐 토토 앉아서 봐 토토 토토 앉아서 봐 토토 앉아 앉아서 봐 TV 꺼버릴 거야 얌전히 봐 시끄럽게 보면 TV 끈다 오빠 토토 의자 좀 갖다 주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꾸지지한 거야 우리 토토 토토 얼굴 너무 꾸지지해 토토 의자에 앉아서 TV 봐 목 아프잖아 거기 앉아서 봐 앉아서 TV 봐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노트북도 저희가 노트북도 자꾸 만지시면 안 되는데 원수 차관님 저희도 언제부터 이렇게 말만 잘했어요 TV 봐 말 안 걸게 그러니까 저희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검찰 입장으로 움직이면 됩니까 뒤통수 키워 내가 자꾸 말 거니까 짜증 나나 보다 나가서 정리하시죠 책임져요 오늘까지는 안 갖고 공학하면 됩니까 제시가 분지 이거 뭐하는 거야 하늘을 맞춰서 기절을 뻔했겠지 니나도 너와 경험 만나고 인도 안 했었는데 노트북은 나처럼 노트북은 나처럼 노트북은 나처럼 노트북은 나처럼 노트북은 나처럼 야야 개야 나 알아듣게 됐어 나 알아듣게 됐어 나 알아듣게 됐어 나 찾으러 왔어 또라이 아니냐 나한테 뭐라고 했냐 게이씨 저게 개야 사람이야 눈이 짝짝꿍하는 블랙박스 영상 있다며 뒤통수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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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걸게 블랙박스 달리 컨셉하만 찾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? 내가 특수본 간판까지 달아줬는데 이런식으로 나가리야? 그래 내가 누굴 탓하겠냐 근데 토토 빛을 해야되는데 나 알지? 나 알지?